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벨라. 역시 소위. 이 형이 너무 귀엽다. 와. 벨라 반중배 형. 괜찮아 나 석중이라 괜찮아. 앞부분이 잘려서 아쉽네요. 아쉽네요. 귀여워. 이 형이 한 번 더 하자.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하세요.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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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빠냐 오빠냐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혜성이가 마무리를 해줄거에요 오늘 막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엘리스였습니다 좋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희야 고생했어 제나야 고생했어 유경아 즐거웠어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경아 최유나씨 이윤경씨 이윤경씨 사랑해 수영이 사랑해 유경아 고생했어 하당 밑으로 하니까 고생이 가세요 맛있는거 먹어 소ちゃん ."조nad어 인이만se 이حم 승 이 우리 이 DAN 으 IT Those You The